세계보건기구 WHO가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영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유럽에서 신종 AI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엘리자베스 머퍼드 WHO 인플루엔자 대응 책임자는 더 많은 가금류가 H5N9형 AI에 감염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짝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이번 H5N9형 AI가 올해 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며 야생 조류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WHO는 병들거나 죽은 야생 조류를 만지지 말 것과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들은 반드시 발열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